바로 쓰러져 최대한 점점 됐어.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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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안 점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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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귀여워 됐어 와우 와 이번에는 제가 이제 하나씩 떠서 지그재그로 한 번 통과를 해 보겠습니다 설마 설마 이건 아니다 야 뭐 그거 빼는데 와 이게 지금 지그재그가 된 거예요 자, 이 길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준비! 출발! 와봐, 와봐, 와봐. 성공 성공. 어? 에이! 친구야, 이건 아니라. 오, 대박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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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에이, 친구야, 이건 아니라. 오, 대박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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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, 예. karma. 손을 주라,rijk. 비춘 군. 비춘 군. 비춘 군. 임성진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라는 것은 후배들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성진이 형이 슬라럼 1세대로서 우리 나라를 이끌고 열심히. 10년 넘게 세계적인 정상 위치에서 이 자리를 유지해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은퇴를 한다니까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저희들에게는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대신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어깨도 많이 부었고 부담도 되지만 그래도 성진이 저희를 믿고 맡겼으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메꾸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함께 멋진 무대를 빛내주신 슬라럼!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억울의 박수가 필요합니다! 이제 지난 컴다수와 깨울 재미로 시청자 여러분의 큰 사랑을 받았던 스타킹 화제의 코너 스타킹 진짜 가짜! 우리의 사랑을 받은 스타킹 제 2단을 얕은 자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가짜 바로 부부들이 주인공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! 자 스타킹 스페셜 기회 나오세요! 아주 잘생긴 선남선녀! 호모입니다! 호모입니다! 호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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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전국 최저 공연 대한민국 원조 각서리 부부가 나온다고 합니다 호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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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으로 대화를 하는 겹한 부부입니다 최고의 바디한테 선보인 아크로마틱 부부입니다! 오. 오. 같은 곳을 바라보겠다. 어떻게 해야 해 주세요. 네 번째 부부는 아름다운 노래로 매일 순간을 꽃피우는 국내 유일 파페라 부부입니다. 아멘 아멘 이야 대단합니다 일단은 진짜부부보다 가짜부부보다 일단 무대로서 우리를 앞당우십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진짜부부일지 진짜보다 더 가짜 진짜보다 더 가짜 부부일지 자 한 팀 더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신춘할 때 밖에 서있어요 못이 손으로 아 흠 아 취재 정긋하고 정긋하고 도착했을 때 정글자막 제공은 시작했을 때